불 사라졌네. 도로 다 빠트렸네. 불 다 꺼졌어. 너는 불을 가리고 다니는 사나이냐? 그냥 삼겹살이나 사오지. 왜 그런 걸 사먹고 왔어. 살짝 한 마리 까볼게요. 이거 익은 거예요. 잠깐 조개해줘. 무겁다, 야. 와우. 진짜 어떠세요? 솔직하게. 이건 새우하고는 전혀 다른 맛이 나는데. 이건 새우하고는 전혀 다른 맛이 나는데. 새우에다가 소고기에다가 여러 가지 맛이 나는데, 이게? 이런 걸 먹으면서 조금씩 먹으라고? 6시 안 됐는데, 지금 그렇게. 어? 정확히 6시네. 짠 듯이 어떻게 정확히 6시야. 술 탐이 왔어. 딱 한 잔. 딱 한 잔이에요? 땡큐 랭크. 땡큐 랭크. 땡큐 랭크. 땡큐 를 두 번 해주셨네요? 땡큐. 매일 맞춰. 땡큐 랭크. 우리는 또 한 번 하자. 파이팅. 파이팅! 어디 놀러 온 거 같다. El, 왜 이렇게 presses요? 이 갬성이 첨가됐기 때문이죠. 한 마리 더 한번 은혜택자 해볼까요? 아우, 얘. 알베긴가 보다. 아, 난리 났구나. 이 녀석, 아우. 아, 맛있다. 그래, 고맙다. 고맙습니다. 아우. 희한하게 집에서 먹는 맛하고 마당에 나와서 이렇게 하니까. 다르죠? 전혀 다른 맛이라네. 훨씬 재미있다. 여기 나면 다시 잔디밭 정원에다가 한 잔 들치면 어떡하니. 그냥 침은 거기 다인데 여기 왜 이 땅콩 같은 데 들어가란 말이냐 나보고. 와, 맛있다. 비싼 게 맛있긴 해요, 선생님, 그렇죠? 이거 하나 먹으면 배부르겠다. 그거 두 개째 드시고 계신데. 한 마리면 배부르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세훈아. 두 마리째 드시고 계신데. 고마운 마음으로 이거는. 세훈아. 두 마리째 드시고 계신데. 고마운 마음으로 이거는. 아, 이렇게 챙겨주셔가지고. 진짜 수고했다. 아, 이렇게 맛있어. 같이 좀 먹어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맛있어. 음. 원더풀이다. 원더풀. 오우. 그나저나 이거 빨리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아, 제가 이제 그걸 할게요. 이제 이거 나옵니다. 그건 뭐해 또? 어묵탕, 그 포장마차 같은 데서 예전에. 고기 국물 안에 그 시원한 이유가. 꽃게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작은 개들이. 고마운 게. 어, 국물 낼려고요. 아, 뭐야. 큰데. 안녕히 오세요. 어, 어, 어. 가재 아니야, 인마. 안녕히 오세요. 어, 어, 어. 가재 아니야, 인마. 안녕히 오세요. 저는 랍스터랍니다. 러브스터라고도 하죠. 제가 국물에 들어가서 시원하게 해드릴게요. 오케이. 됐어. 와, 비주얼. 와. 비주얼 봐. 이야, 진짜 대박이죠. 아버지, 비주얼 보세요. 그냥. 내가 고강한다, 고강. 저희 그 돌아가신 아버지가 늘 하던 게 없는 살림에 먹는 거에는 안 아꼈어요. 먹는 거에 꿀리면 인생 전체가 꿀리네. 입는 거, 타는 거 이런 거는 진짜 뭐 돈이 없어서 그때는 그랬지만. 그렇지. 먹는 거는 정말 아끼지 말라고 저한테 늘. 사실 그게 유언이에요, 저한테는. 진짜. 직접 꽂으신 어묵 하나에. 진짜. 그래. 그래. 자. 한 번 드시면. 맛있다. 너는 빨리 그 개그매를 관두고. 식당 차려, 빨리. 그래도 오늘 가을에 너하고 나하고 진짜 가까워져서 아버지와 아들이 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가을이 다 되었느니 이제 날처럼 쌀쌀하다, 그렇지? 어떠세요? 저도 저기 영화 많이 찍은 거 아세요? 너? 네. 영화 많이 했니? 저도 열대편. 오, 그랬어? 네. 후보도 한 번 올랐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영화 대상, MBC 거. 어? 용서받지 못한 자의 하정우. 왕의 남자의 이중기. 천하영사 마돈나의 문세윤. 근데 왜 그 영화를 버티지 못하고. 먹먹먹르다가. 웃기는 게 더 좋아서요. 웃기는 게? 배우 주연의 라이벌이 있었어요? 백이서 선생님인가? 누구 라이벌이 있었어요? 배우의 라이벌이 어디 있냐. 연기의 라이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외모 라이벌. 외모 라이벌은 내가 이석이보다는 좀 안 되냐? 평가는 남이 아닌 거지, 내가. 백이서. 백이서 선생님도 저 라디오 같이 했는데. 지금도 워낙 잘생기셨던데. 워낙 훌칠하시고.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잘생긴 거지. 아버지보다 조금 나은 것 같긴 하던데. 일섭이는. 이 이마가 나보다 훌러돈 까지지 않으니까 좀 젊어 보이지. 근데 일섭이는 약간 이제. 저기 호남 쪽 이제 연기를 잘하잖아. 그러니까 하는 게 뭐지? 아글씨. 아글씨. 그러니까 그게. 아홍도야. 아울덜마라. 아글씨. 아글씨가 그게 전라도잖아. 근데 나는 전라도를 하면 남도 북도가 헷갈려. 아따. 그러니까 너 이거 안 되겠다니. 아 그랬다께. 그랬다께요. 이게 또 저쪽 남쪽인데. 아 남북도가 조금씩 뒤태이 다르구나. 완전히 달라. 이북말도. 함경도, 황영남도, 북도가 또 달라. 아니 그거 갔나와 추다를 서달라고. 둘째 아로 가달라단 말이오. 그거 갔나와 그 미궁이만 둘쑥 하믄. 아로 슬쿠슬쿠 찰라는구만. 이게 이제 남도야. 기본적으로 쏠, 쏠 이상으로 가네. 니 어디 어디 가든. 아니 깨우니? 그러니까 얘가. 야 니 어디 가구나 이게 아니고. 니 어디 가서. 아로 슬뿅 슬뿅 나다가 나를 왔니? 니 맨날 술 먹고 어디 밥이 들어갈 때 있니? 야. 니 맨날 술 먹고 밥이 들어갈 때 있니? 어우 환경, 북도도 한도. 대단하시봄. 응. 눈빛, 눈빛 연기는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너 한 번 해봐. 거봐. 저거 봐. 너 한 번 해봐. 거봐. 저거 봐. 아유 무시어. 너는 카리스마는 그렇게 뜨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해. 카리스마는 에이 자식이라고 하지 마. 그건 완전 C급이야. 야 너네 애들 싸움할 때는 이러지 마. 그냥 서로 웃으면서. 응. 해봐. 해봐 이 자식아. 이거지. 응? 아 진실하게? 표정하지 말고 그냥. 어떻게 해? 연기하지 말아. 연기는 안 하는 연기라 진짜 연기야. 연기를 하지 않는 연기가 진정한 연기다. 그게 진정한 연기지. 하기에 나도 목에 힘주는 건 주인공은 누구보다 많이 한 사람인데. 서울 뚝배기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아 그거 진짜요? 참 각광받았다 그거. 그건 주인공도 아니었는데. 주관아 보드려. 여기 가구 좀 더 주세요. 제가 방을 하나 보고 오는 길이 갈랑해. 그러면요. 제가요. 이 절적으로다가 어떻게 좀 안 돼가세요? 사는 날까지 하면 그냥 열심히 그냥 살겠습니다. 우수 연기상. 서울 뚝배기의 주현. 제가요. 계속 매년마다 노미네이트 당할 거랑요. 자식들이 말이야. 줄렌 빨랑빨랑 주지 않고 말이야. 앞으로 또 좋은 연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언제까지 연기를 좀 하고 싶으세요? 체력이 따른 하나. 내가 운명이 다해서 그때까지 연기할 수 있다고 하면 내가 최고 행복한 사람이지. 그렇기 때문에 안으로도 안가세요. 배가 제가 잘 모르겠고. 내 운명이 다해서 눈을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것으로 안에서 멈칫히는 게요.